구청장 선거가 대선 선거 같습니다. 제가 대선 이후에 무대에 서서 마이크 잘 안 잡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쉬웠던 것들, 그때 안타까웠던가 한 표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내일 국정감사 준비하다가 중간에 뛰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와 함께 연대해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내리셨던 용혜인원님과 한창민 대표님, 무대 이름을 서서 공동연대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세주 바랍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수일간의 논의 끝에 강서구의 민생을 책임질 진짜 일꾼, 큰 일꾼 우리 진교훈 후보와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으고자 정책협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음을 강서구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함께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어내는데 여기 계신 강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가 얼마나 좋은 후보인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저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 살림살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3대의 과학지인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격을 올리고 자긍심을 올리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것이 네이처지 제목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국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아주 많은 나라도 아닌 이곳 대한민국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국제적인 안보 통상에까지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시점에 중장기적 성장 동력인 R&D 투자를 과감하게 줄이는 만용을 부리는 대통령 IMF 때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상식적인 정권입니까 여러분? 부자 감세로 수십조 원의 세수가 펑크 나니까 나라 재산들 쌍값에 대기업들에 팔아치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니까 코로나 쇼크 때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많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익금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이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난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저할 나위 없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입니다. 국민의 곁에서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운영조차 어렵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 맞죠 여러분? 국민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추석 차례상에 사과 하나를 올리기가 힘들어서 차례를 못 지냈다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민생 챙기기만 해도 바쁠 와중에 오로지 2년 전쟁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곳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빨리 특발법 보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정치가 힘을 들여야 한다. 특별법 개정하자 야당이 아무리 말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AB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BM Anything but 문재인 이전 정권과 반대로 할 거다.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절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모습입니다. 철지난 2년 전쟁을 밀어붙이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사정기관들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격과 자긍심은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무도한 정권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바로 그 정권 심판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투표장을 찾아주셨고 본투표일에도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이길 건데 나까지 나가서 투표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이고 주권자를 모욕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정권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역시 주권자뿐입니다. 비리 공무원 출신을 그것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곳 강서구의 구청장 후보로 내세운 것도 잘못이었는데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불과 몇 달 만에 대통령이 사명권 행사하면서 출마하라고 등 떠미는 그런 정당과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떠미 재산 공개하면 다 드러날 내용인데 20억 넘는 아파트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강서구에서 월세 산다고 구민들을 호도하는 사람이 강서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서구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진겨운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돌릴 때 우리 개혁 세력은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이전의 상태를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분명한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실천해 내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이곳 강서구에서 진겨운 후보가 강서구민들에게 그리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바로 그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계기를 이곳 강서구에서도 함께 해내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진겨운 후보가 강서구를 넘어서 서울시를 바꿀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해 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이곳 강서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 무도한 퇴행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강서형 기본소득의 실현을 함께 해내기 위해서 힘 모으겠습니다. 진겨운 후보를 강서구청장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 연호하셨나요? 네 기다렸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과 20년 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함께했고 노회찬 대표님과 10년 이상 좋은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밀고 나왔는데 진보정치가 많은 시련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 중 그런 나날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그 책임에서 저희들도 그 책임이 작지 않다 생각해서 가슴 아픈 1년 반을 지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함께 더 좋은 진보정당들이 연합해서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롭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그런 산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앞에 저희 정책래 최고위원님 박찬래 최고위원님 입담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에 우리 용혜인 상임 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나니까 원래 안 떠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자 여기는 한창민을 연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교훈 한번 세 번 외치십시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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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한창민이 누구냐? 사회민주당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다행이냐? 우리 국민들 우리 강선 주민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회적 약재도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회찬 대표님과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실천해왔던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신생정당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명도 그 이름표도 낯설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회찬 대표님이 꿈꿨던 북유럽 복지국가 그 길을 열었던 사회민주당의 깃발을 대한민국에도 강력하게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대선처럼 이 넓은 공터에서 진교훈 후보와 민주당이 좀 더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밀고 나겠다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신 민주당 지지자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년 반 동안 무지하고 무눈한 세력들이 검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참사를 만들고 골목골목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무너지도록 벼랑으로 떠밀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틴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존경받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첫 출발이 첫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 여기 계신 진교훈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아니 사실은 뒤에서 윤석열 정권이 만든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다시 만들겠다는 이 김태우 후보와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번 선거는 검찰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진교훈과 김태우의 한판 승부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오 민주주의와 반민주 세력의 싸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진교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이 선거를 꼭 승리해 주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여기 기본소득당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저 또한 정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또 온갖 이야기가 제어의 뒤에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당 한당의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국민을 믿고 신뢰와 연대로 민주개혁설이기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정치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정치가 실망해서 다시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교훈 후보님 여기에서 지지연설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진보 진교훈 후보님을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국민들한테 꼭 투표해달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교훈 대표님의 공약집을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걸린 프랑카드를 보고 왔습니다. 박수 국민들한테 승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DAB 필요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이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국민들의 마음을 품어안기 위해서 당당히 걸어오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희망이 한 뼘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재명 대표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진교훈 후보와 함께 기본소득당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승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밑으로 모시겠습니다